카운트다운! 카운트다운! 5. 적군이 접근합니다. 뇌관을 지키거나 상대편을 쓰러뜨리는 거야. 이를 때렸습니다. 이것뿐이 외관을 설치했고 대체해! 훌륭해! 하지만 폭파 시간이 다가온다! 대체해! 외관을 설치하고 지켜! 학교가 이제 새롭게 쟤면 되겠지? 그리고 이 자체들은 전부에 힘이 되었다고 해야되니 그리고 다가온다! 그리고 강렬 한 장렬에 잘治기! 점리 하고 죽음은 이 힐은 없애 начals... 다리 한번 더 드려놓으면 어깨 빠져나온다! 아... 음... 뇌관을 설치해! 지켜! 상호선을 지켜라! 벗는 장점을 지켜라! 이니 마술은 뇌관을 지켜라! 시간은 자네들 편이다 7. 방탄소년단 잡았다 한 명 남았고, 그렇지! 적군이 무력화되었다! 매치 포인트다! 외관을 지켜내면 이긴다! 적군이 무력화되었다! 이 상대편이 전부 쓰러졌다! 강력한 마무리야! 왜 저 신참들은 자네를 닮지 않은 거지? 생각만 해도 분노같이 솟는군!